본전 해야될거 아녜 아 근데 이게 싼게 아니여가지고 아.. 애매하네 근데.. 욕구가 생겨서 안 돼 비싼듯이 느낌이 좋아서 안 돼 음.. 10세트 넘겼어 여기 안에 뜨면 본전 아닙니까 아 뭐.. 쌍크담 끼우는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한 100개 정도 던지면 한번 나오자 던져서 안 나오면 포기한다 던져서 안 나오면 포기한다 아.. 아 잘못 눌렀다 야.. 쓸샵 필요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자동.. 자동 쓸샵이잖아 자연스럽게 눌러버렸네 어..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.. 다 썼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본전 치기만 하는게 이렇게 어렵단 말인거야 아.. 아쉽네.. 아쉬워.. 아.. 나올 듯 안 나오네 본전 해야될거 아니야 아.. 아.. 씨.. 본전 해야될거 아니야 아.. 이거 아닌가? 그만할까? 아.. 손해봤을 때 그만해야되는데 하하하하 이거 괜히 본전 뛰어올라다가 개 망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구나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이 좋지 않아 아.. 성공하면 또 안갈 수 없지 가야지 가야지 다이렉트 가야되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 아 그만할까 이제 실패 많이 했는데 아 왜 돌렸냐 그만할라 그랬는데 아.. 그만할라 그랬는데 돌렸어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터진다 이제 터진다 아.. 결국에 돈을 이렇게 써버리네 또 아.. 이런거 할 때 아닌데 아..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자자자자짜라짜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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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투 째가요? 오 투 째가요? 오 투 째 오 투 째 고민해 고민해보자 이건 어떡해 알지 십구성인데 이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쵸 못먹어도 20분 가야 될 거 아니야? 가야지 그건 맞다 못먹어도 20분 가야지 아이 아쉽구만 못먹어도 20분 가야지 그건 맞다 못먹어도 20분 가야지 아 이제 문젠데 아 아니네 아 실패했네 아 아 왜 돈 없다 이제 이제 문젠데 20석부터 아 이걸 어떡하지 아 실패 안올라 터진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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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간다 간다 오투취 아니야? 이건 가야되지 않을까? 아 이거 또 안갈 수 없는데 아 어떡하지 7%인데 아 아 아 그만했어야지 아 돈 다 썼네 결국이야 결국에 또 100억을 잃고 말았어 아 3억이면 4억이면 17석 찍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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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아 아니 근데 왜 15성 안 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안되겠다 마음의 상처 치료해야되겠스 방민우님 V.I.P 회원이 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V.I.P 가입 강렬 1명 고맙습니다 와 17성 띄우기도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터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전엔 사실 좀 무모한 도전이에요 30억 들어가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썼구만 많이 썼어 아 집사까지 좋아졌는데 안되겠구만 크크 덱을 띄워서 혼자 치워야겠스 크크 덱을 띄워서 혼자 치워야겠스 안되겠구만 물새뿡님 구독 감사합니다 방법은 그것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한 180개 쓰지 않았나요? 한 번 나올 만한데. 한 번이 안 나오나? 아, 나오긴 했네. 마지막에. 아, 개손해에서 반손해로 바뀌었다. 좋아해야 되는 건가, 이거. 아. 아, 널 좋아해야 되는 건가, 말아야 되는 건가. 그래도 좋아하는 게 맞겠지. 큰 틈. 큰 틈. 그만하고 영상 맞춰면 안 되겠구만. 위험했다. 그만하지. 그만하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